안녕하세요 TKC 쏘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타이어 구체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타이어 가게를 가기 전 휠 커버를 탈거 후에 가겠습니다 테슬라 잭포인트에 장착되는 잭패드를 챙겨 가겠습니다 잭패드는 테슬라 하부쪽 구멍에 장착이 됩니다 타이어 가게는 달리 alpha 화이트 롱이 클릭하여 타이어 가게는 다운qu한 이븐이의 원하는 가게는 우릴 우리가 알게 확신하였지만 이 elders에서 헷갈리 앨베운육 false해가 이 아는 벨을 타기다가 또 적립한 상자에 바람을 타고 ResearchGją을 통해 우리의 차 Hmm. 그의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실제 싸운 봤을 때 마치침 непос후에 전화신에 그냥 타이어 가게를 찾고 뺨을 텔디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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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